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차세대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승신 기자가 그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대마. 이 대마는 환각 성분이 있는 발효 하나와 그것이 없는 햄프로 나눕니다. 햄프에는 카나비디올, CBD라는 물질이 다량으로 들어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 뇌신경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와 유엔 마약위원회가 CBD를 마약에서 제외하고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이 의료용 햄프를 합법화한 이유입니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드넓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햄프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과 세계대학의 약대와 의대 한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센터와 약품 제조시설 등이 있어 산업화의 최상의 입지라고 강조합니다.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이 있으면서 출연년 세 곳이 있으면서 의약대가 모여 있으면서 임상이 발전해 있고 공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최근 미국 등에서 햄프를 재배하거나 연구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적인 동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6억 달러에서 8년 뒤 4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햄프. 전북의 차세대 주력 산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